오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뭐죠? 버터 지금도 줍고 왔거든요 원래 이렇게 좀 성격이 얌전한가요?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쇼핑을 해서 버터가 지금 힘이 많이 빠졌구나 거기서 앉아도 한 번 되나요? 앉은 거 먼저 한번 찍어 볼게요 버터 아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앉은 거는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 번 이제 걸어오는 거 한번 스파크 남자 집사2장 안녕